펀드를 판매하는 온라인 채널의 금융소비자 보호 수준이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은 온라인 펀드 판매 채널 은행 6곳과 증권사 12곳을 평가한 결과 100점 만점에 평균 39.9점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평가 기준은 적합성, 적정성 원칙, 설명 의무, 온라인 판매 특성 등 3가지로 구성됐습니다. 이 중 설명 의무 부분이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재단 측은 온라인 판매 채널은 한 방향 소통이기 때문에 오프라인 채널보다 설명 의무를 더 충실히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